유튜브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뭘 할거냐면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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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지금 보석에 들어가시면은 10개 보석 10개로 알리스타를 이제 모으면은 알리스타를 바꿀 수 있는데 굉장히 스킨이 간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꼬꼬캡슐에서 보석이 굉장히 잘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당장 지금 바로 이 보석을 지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! 좋아요! 댓글! 자 꼬꼬캡슐에 바로 갑니다 지금 자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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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캡슐 캡슐 어딨냐 꼬꼬캡슐인데 보자 어 여깄네 꼬꼬캡슐 5개 7호 35인데 보너스 감정표현도 있다고 하니까 자 요거를 요거를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보석을 3개씩 주네 이게 사면은 자 요렇게 10개 플러스 12개 샀습니다 12개면은 내가 봤을때 100% 나와 어 진짜 100% 나오니까 알리스킨법으로 바로 갑니다 깔끔하게 나는 10개 연다 진짜 쿨하고 쿨하고 쿨하게 자 갑니다 12개로 가능해 잘 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갑니다 한방에 꼬꼬캡슐 10개 엽니다 아 잠깐만 여러분 쫄보라서 2개 열고 10개 열게요 기동총격천사 카이사 하나랑 5메가 붐대 트위치 하나 파괴단 블라디 하나 어 정수 오케 나쁘지 않아 10개 남았어 괜찮아 아직 10발 남았다 자 마피아 그레이브즈 눈싸움 되잖아 직스 기동총격천사 카이사 보석 아 하나야 아 한게 괜찮아 자 이제 3개니까 7개만 구하면 됩니다 10개 갑니다 10개 간다이 자 갑니다 자 33개인데 자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룬수호자 볼리베어 그 다음 직스초령 수영장 파티룰루 보석 아모리에벨 카직스 판다티모 하이눈친 비밀요원 미스포춘 달빛 악령 무르가가 불의축제 질리언 정의의 아트록스 아 보석은 마지막에 나옵니다 여러분 충분히 스킨을 잘 즐기고 그 다음 스킨이 안나올 때부터 그때가 보석타임이야 it's 보석타임 자 갑니다 삼바이니비아 좋고 삼바이니비아 좋고 이들리아 좋고 얼썰코 전설급 스킨파펜 나이스 자 이제 this is 보석 아 보 아 보석 보석 하나 자 보석 하나 드리 어 주광운수 1500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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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이거는 냉정하게 이거는 보석 10개보다 훨씬 이득이야 기동총격 여신 미스포츤 이거는 훨씬 7만원짜리 스킨 그냥 5만원에도 아니야 야 야 그린내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게 뭔지 아세요? 32개야 진짜 좋은게 마지막에 나오는데 32개 째의 초월급 온전한 스킨이 나왔어 그것도 기동총격 여신 미스포츤 마지막거 마지막게 중요해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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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K 진짜 여기서부터 쓰레기 좀 쓰레기 스킬 복실복 workspace피져 오케이 푸젝 피어라 ㅍㅣㅈ 자 갑니다! 주황정수 아니야 주황정수 에스 고 ! ㅡㅅ으애 ㅈ Fo 천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